아무ια 어떤 anecdotal Clis 만지지마 지지고 있는데 왜 만지냐고? 오오옹 귀여워 아이들 안녕 꼬나 갈까? 으흐흐흐 흐흐흐 오 시댁이 잠깐 마음에 들어? 꼬나? 장기장판 마음에 들어? 아유 진짜 엄마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계속 퍼져 있으니까 우리 꼬리도 덩달아 퍼지는 것 같네 엄마 힘낼게 그렇다고 이가 유괴차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꼬나 아유 진짜 밖이 더 따뜻할 것 같다거나 우리 나갈까? 왜 반응이 왜 이래 나갈까? 산책? 눈은 동그래 졌어 엄마 거짓말 아니야 우리 산책 진짜 가자 엄마 힘내야 되겠다 우리 꼬리때문에 지가 지금 장판을 깨차고 있어 나 가자 꼬나 가자 가자 반응이 2초 느려 2초 느려 꼬나 이제 기분 좋아? 꼬나 지진 가고 싶은 거 맞지? 응 어? 전기장판 있으니까 우리 꼬리가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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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르그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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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렇게 이렇게 좋아할 거 이렇게 좋아할 거 이렇게 좋아할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구나 야 안 간다고 그랬어 어? 오이 바라 자아! 예예예예